한국 스포츠 경제 신정원 기자 배우 고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호가 김수민 작가의 거짓 증언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윤지호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김수민 작가가 그를 상대로 거짓 증언 의혹을 제기하고 출국을 금지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 윤지호는 그를 통해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데 제가 범죄자입니까? 출국금지? 기가 찬다며 언제는 한국을 떠나라더니 이제는 또 왜 가냐고? 증인으로 사항받은 건 보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저를 모험하는 기사만 쏟아낸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안전이 보장돼 보이냐고 반문. 그러면서 제가 죽어야 속이 편하신가 보다. 죄송한데 악적같이 살아남아 행복하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 겁니다. 스키퍼를 향한 공격은 치졸하고 비겁한 마지막 발악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앞서 윤지호의 책 출판을 도운 김수민 작가는 23일 윤지호를 상대로 고장자 아연 사건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장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했다. 이날 김수민 작가 법률들이 있는 박훈, 변호사는 윤지호 씨가 고장자 아연 씨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윤지호 씨는 조모 씨 성추행 이외에 본 것이 없다며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그 목숨 걸고 증언한 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후원을 받고 있다. 떳떳하면 당당하게 조사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장을 접수시키는 순간 윤지호 씨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며 그가 출국하게 되면 장기간 미제의 사건으로 남으니 출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와 관련 윤지호 인스타그램 글 전문이다. 카톡을 공개하려거든 편집되고 거짓 사실 요포하는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내시는 게 아니죠. 크로스 체크하셔서 제 카톡 보도해 주셔야 하지 않나요? 이제 믿고 거르게 되는 기회를 주신 미디어와 기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데 제가 범죄자입니까? 출국 금지? 기가 차네요? 언제는 한국을 떠나라더니 이제는 또 왜 가냐고요? 증인으로 사항 받은 것도 보도도 제대로 안 하시며 저를 모함하는 기사를 쏟아내시고 엄마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어디에 있던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안전이 보장돼 보이시나요? 제가 죽어야 속이 편하신가 봅니다. 죄송한데 악적같이 살아남아 행복하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 겁니다. 스피커를 향한 공격은 치졸하고 비겁한 마지막 발악으로 보여지군요. 이제야 더 명확하고 확실해져서 또한 감사드려요. 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한 나라의 대통령도 모함하며 언론 조작하더니 제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제 무섭고 두렵긴 하신가 봅니다.